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자 오늘도 검색식 S 검색식 정말 즐겨주는 하루입니다 STX가 오늘 한 종목 떴구요 이 종목이 10시 15분에 포착이 되었고 10시 17분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저희가 S 검색식 인데요 이거를 캐치로 캐치로 여러분들께서 틀어만 놓으시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너무나 하기가 좋습니다 이 S 검색식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만 만들 수가 있어요 빠밤 예 그래서 이 S 검색식은 제가 10년 동안 정말 연구를 해서 나온 거구요 어 수익이 캐치 수익과 손절을 다 같이 캐치 프로그램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키움증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캐치로 전복만 시켜 놓으시면 전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매수 매도 신경 안 써도 돼 종목 안 눌러도 돼 자기가 알아서 다 매수해주고 매도해주고 다 해주니까 저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S 검색식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돈 찍는 기계다 저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자 이 S 검색식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깔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SDX 오늘 뜬 거 한번 보시구요 다른 분들 수익 나신 분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위너스 조건 검색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먼저 어 세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이 님이 오늘은 세로이 님이 없네요 없고 어 해운 후기 어 해운 후기 자 보시면 양산갑부 님부터 보겠습니다 SDX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슈나모르 님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브레이드 초이 님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콜라 님 예 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흐르는강 님 예 유니스 인성조모 어저께 꺼네요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전화 무정 님 보겠습니다 어 SDX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하시면 수익이 나온다는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키움에 있는 캐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이 S 검색식만 틀어만 놓으시면 나머지는 전자동으로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가 전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S 검색식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캐치라는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하기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동이기 때문에 네 자동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팔고 사고 어 이런 이 부분을 어 자동화로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식만 틀어놓으면 키움증권만 있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으실분들은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식 받으실분들은 깔끔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구요 연락은 이쪽으로 주시면 되요 자 보겠습니다 검색식 받으실분들 위너스티비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 010-826-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조건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010-826-0942로 검색식이라고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박대표가 직접 찾아간다 종목솔루션 어 여기서도 저희가 V검색식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실제 V검색식 요거는 뜨고 난 다음에 어 이거 쓰는 방법이라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어 굉장히 좋습니다 V검색식 어 박대표가 직접 찾아간다 종목솔루션 받으실분들은 문자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물린종목 벌일종목 복구종목 예 솔루션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펀드매니저인 제가 직접 가서 코칭을 해드리고 검색식을 드리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V검색식 자 요거는 장 끝나고 보고 다음날에 매매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강요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박대표가 직접 찾아간다 요거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30분 넘게 밀려있습니다 예 30분 넘게 밀려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셔야 되요 예 빨리 연락 주시구요 그리고 어 S검색식 받으실분들은 010-826-9542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했다는거 기분좋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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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